다음 보내드릴 곡은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 원래 김목경씨가 불렀었고 제가 다시 부르기 두 번째 다시 불렀죠. 89년 여름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울었어요. 다 큰 놈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니까 참느라고 창피해서 막 이러면서 억지로 참뜬 생각납니다.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 보내드릴게요. 곱고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